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대표 참 끈질긴 사람이죠. 이 문제 하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걸 보면 참 나라가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거 사기나 이런 이재명 사건과 관련한 부분들을 이렇게 시위를 꺾을고 이준석 사건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수사기관을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것은 의혹 수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힘당의 수영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수영 의원이 오래전에 공개한 겁니다. 이렇게 호화 멤버를 여러분들 했는데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대부분까지 올라갔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라든지 이런 부분 또 몇 건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화 멤버들이 된 겁니다. 법무부인 경, 법무부인 덕수, 변호사 나성철, 법무부인 한켬, 법무부인 양재, 법무부인 하우, 법무부인 LKBN 파이넌스, 법무부인 김장번호사 이런 호화 군단이 동원됐는데 달랑 3억만 자기가 지불했다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의 동 때문에 이런 사건을 수임하는데 이렇게 호화 군단을 소성그룹의 조현준 회장은 이 정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인데 400억 정도가 여러분들 변호사비로 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는 이 화려한 뭐죠? 몇 개 정도의 법무부인이 다 동원된 이런 상태에서 3억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을 처음 딱 봤을 때 이 양반들이 누군가 내줬구나 돈을 그럼 누군가 내줬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아버지 어머니 빼고 나면 뭐죠? 다 이익이 관련된 건데 거기서 이제 쌍방울 그룹이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이번에 좀 더 새로운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kh그룹의 압수수색영장에 이재명 뇌물죄를 즉시 기록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거는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 8월 25일 kh그룹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의 압수수색영장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를 즉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kh그룹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는데 이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피의자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적시했다.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특가법상 뇌물죄를 명시적으로 적용했음을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3억 가지고 변호사비 다 끝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재명 당 대표의 포켓대에서 나간 것은 2억 얼마입니다. 얼추 3억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는 누가 냈냐 이야기죠. 이 사건도 이제 권순일 씨하고 관련된 거죠. 권순일 씨와 여러분들 무죄 선고에 큰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은 정치적 생명을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그 사건도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죠. 권순일의 대법관 현직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지 우리 헌법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데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냥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냥 다 면제부를 받고 차일필 그냥 수사가 미뤄지고 서민들은 뭐죠. 그냥 조금만 위반을 하더라도 뭡니까. 옥죄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원하는 소위 민주공화국이냐 이야기죠. 아니라는 이야기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모두 지불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면서 시민단체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율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바가 있다. 당시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와 무관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8월 말 진행했던 압수수색 당시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은 쌍방울그룹과 kh그룹 간 자전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한 후 두 그룹 간의 5호간돈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수입료로 흘리더라는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kh그룹 계열사 4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결론은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체를 통한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되었을 가능성. 쌍방울그룹 관계사의 사회이사급여가 변호사비 명복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은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너무나 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믿겠냐 이야기죠. 이렇게 호화군단을 가지고 몇 개의 이런 법무법인 대한민국의 쟁쟁한 명성을 갖고 있는 전간예우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뭐죠 법무법인과 하고 쟁쟁한 변호사들이 수없이 많이 관여했는데 이재명 여러분들 당대표 포켓돼서 3억 박해 여러분들 변호사비가 안 나갔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말같은 소리들 해야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수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신분사회가 돼버린 거지. 이게 민주공화국입니까. 한 분이 울문을 터뜨립니다. 범랑이나님이 아침부터 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봅시다. 만약 일반인이 이재명처럼 죄를 지었다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느 사람에게도 이재명처럼 세월아 내워라 갈 때면 가거란 식으로 검찰과 경찰은 구경꾼으로 전략해서 손 하나 안 대고 빈둥대고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열불이 납니다. 이러고도 법은 만인 앞에 팽등하다는 말을 주절끄릴 참입니까. 이재명의 재상은 이미 우리 사회 전 국민들이 다 듣고 나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260명 정도가 여러분들 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찬성하고 반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죄를 범하더라도 정치관 오지름 꺼린이 있으면 오랫동안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냥 연기하고 연기할 수가 있고 선거 사기를 치더라도 다 입 다물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KH그룹의 압수수색영장에 이재명 뇌물죄라고 적시한 부분은 큰 여러분들 사건입니다. 큰 여러분들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